차트 1차트 차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차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까지 서비스별 데이터로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된 차트의 첫 번째, 별정 통신 서비스의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붉은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시면 딜리트라는 키를 누르셔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별정 통신 서비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 눌러서 특정 계열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로 막대의 두 번째 보시면 누적 세로 막대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트 종류 변경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차트 제목을 입력하는데, 기존의 차트 제목은 지우시고요. 정보, 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다음은 차트 제목까지 입력하셨고, 네 번째입니다.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 아래쪽에 있는 막대에 있겠죠. 여기에 2018년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막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계열 겹치기가 각각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현재 겹치기를 0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간격 너비도 0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으로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에 요구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은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를 선택하신,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범례 표시하시면 기간통신 서비스부터 방송 서비스, 막대의 색깔을 표시가 되어 있는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1번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맞게 되어 있나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차트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트는 작성되어 있는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고 간혹 범위를 지정해서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범위를 지정해서 차트를 작성하는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예제처럼 차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범위를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우리 세로 막대형에 가서 문건 세로 막대형 만들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 있고요. 만든 차트에 대해서 화면과 좀 다른데요. 위쪽 개발 도구에 행렬 전환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표시된 차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만드실 때 범위를 먼저 지정한다. 필요한 만큼 범위 정하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내가 만들고자 한 차트가 세로 막대형인지 꺾은 선형인지 원형인지 차트 종류를 선택하시고 클릭만 하시면 차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차트에 대한 서식 문항 5문항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합계에 해당한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있으실 거고요.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누적 가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막대형에 두 번째 있는 누적 가로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인데요. 차트 제목을 위쪽에 표시하되 A1셀과 연동하여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선택하고 네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럼 차트 위를 클릭하시면 위쪽에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 같습니다. A1셀과 같습니다. 라고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A1셀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 차트 2번 시트에 A1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A1셀에 입력된 학년별 장학금 현황이라는 제목이 차트 제목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근로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안쪽 끝에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고 저도 가운데인가 이렇게 확인했는데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차트 영역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림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자 가시고요. 미리 설정해 가셔서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넣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너비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 2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차트에 대한 서식 다섯 문항 작업하셨고요. 결과 시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에 차트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3번에서는 생산미 수익 현황표를 가지고 생산가와 판매가에 대한 차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파트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모델명가 그다음에 생산가 판매가를 범위 정하신 다음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문꾼 세로 막대형 하시면 이렇게 차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성된 차트 시험장에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지워서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꼭 주어진 차트 문제 제시된 차트를 이용해서 서식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모델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익을 차트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3부터 F12 영역을 범위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가 차트에 추가가 되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추가했던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특정 계열에 대해서만 차트 종류를 바꿀 때는 특정 계열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의 네 번째 보시면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수익에 대한 데이터 계열만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을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조세로 갑축에 최대값을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만 오른쪽에 있는 보조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대값을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수익 계열에서요 가 023 요소에만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익 계열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각 023 요소를 한 번만 다시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우리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세로 갑축에 가로 제목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축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 기본 세로축 제목에 가서 가로 제목을 선택한 다음 축 제목이라는 글자를 지우시고요. 단가라고 입력합니다. 단가라고 왼쪽 세로 갑축에 대한 제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요. 차트 스타일 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에 가셔서 11번을 찾습니다. 스타일 11번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차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다섯 문항 각 이점식이니까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서식을 지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차트 그림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